안녕하세요. 빨간특구입니다.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죠. 증거금 5,008조, 균등 1.45조, 2일차 15시 20분이구요. 최종균등은 1.3주 내외 예상이 되구요. 비례한 주는 2,400만원. 들어올 만큼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은.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위에가 3시 20분이고 아래쪽이 최종 예상입니다. 지금 18만 6천건 들어왔죠. 1.49니까 뭐 한 2만건 정도 더 들어온다고 예상을 하면은 1.36이 떨어지죠. 30% 확률로 2주 받는 분들이 있을테고. 뭐 호모가가 13,000원이니까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없죠. 이게 신형의 공모주 수주가 2,000원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균등을 한다 그러면은 2,000원은 주겠죠. 설마 메타포스인데요. 최근에 메타포스가 테크주가 금리 인상 때문에 조금 안좋다 그러지만은 어느정도 수익은 줄거라고 예상은 되고. 지금 현재 5조 8천 정도 들어왔는데 6.6조, 6조 후반대까지 금액이 들어올 것 같구요. 최종 비례 한주는 한 2,400만원 정도. 그러면은 1억 넘으면 한 4주 정도 배정이 된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4주면은 5만 2천원이네요. 네, 그닥 뭐 그렇게 메리트가 끌리지 않죠. 1억에, 이게 4일이기 때문에 이자가 4만원 정도 발생하는데. 따상을 간다 그러면은 얘기는 좀 달라지죠. 따상은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 저도 이자와 스커넥 중에 어떤걸 해야 될지 자주자주 판단이 지금 안서요. 네, 두개 다 했으면 좋겠는데. 돈은 모자라고. 그렇다고 해서 둘 다 그닥 뭐 크게 수익을 줄 것 같진 않고. 네, 오토에는 이제 또 상한가를 갖죠. 네, 이상해요. 하여간 이제 청약을 하셔야 되겠죠. 뭐, 일단은 일하는, 일단은 스톤액을 어느 쪽에 넣고 나머지, 어, 금리 계산해가지고. 어, 조금은 마이너스를 써가지고 해볼까 생각하는데. 판단이 안 쓰네요, 이상하게. 네. 이럴때는 주신이 조금 해답을 탁 줬으면 좋을 것 같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됐든 안됐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네, 오늘도 건강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